운 떨어지는지 덤뻑 터지는지 병기 뚜껑만 닫아놔도 괴물은 꽉 붙잡는다 부잣집만 알고 있는 풍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설과 보은입니다 이사한 후부터 잔병 제례가 잤다 인테리어를 바꾼 후부터 돈 쓸 일이 많다 이런 적이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풍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요 평생 기운이 떨어지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풍수를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온갖 남의 집 살림살이를 다 봤는데요 이 짓을 해놓은 집은요 하나같이 재물운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은 운 떨어지는 인테리어와 돈복 터지는 인테리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이 더럽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발이 밖으로 나와 있는지 먼이나 흙이 널렸는지 어두컴컴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현관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지만 운이 출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의 기운이 내부로 들어오는 곳인데요 이곳이 깨끗하면은요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애군도 기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둡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사식놈이 사고만 친다 직장에서 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집에 가보면은요 대체로 다 형광등을 꺼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명이 죽을락말락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가 어두컴컴한 집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망 좋고 밝은 집에 살겠습니까? 집에 어두운 공간이 많으면 나쁜 기운이 모여 사람의 몸과 생각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전기세 아낀다고 괜히 조명 끄지 마시고요 벽지도 밝은 색으로 바꾸시고 형광등도 새 걸로 바꾸십시오 특히 거실은 재물과 명예운을 살려주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거실은 집안의 모든 식구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깥에서 일하는 동안 떨어진 기운을 회복하고 재물운을 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충전된 재물운을 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가야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칼이 밖으로 나와 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집입니다 법원에 자주 들락거리는 집은 잘 들으십시오 식칼, 가도, 가위 등은 현침살을 안 좋게 끌어들여 우한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랍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띄면 안 되는 물건인데요 요즘은 칼꼬지 같은 것이 따로 있잖아요 최소한 칼날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칼이 절대 녹슬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이 망해간다는 뜻이거든요 주방에만 있어야 할 것들이 거실이나 바닥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집이 지저분하다는 뜻도 되는데요 물건이 이리저리 나뒹구는 집은 오늘 당장 대청소를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하시는 대청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자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허투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관부터 거실, 입구, 침대, 방향까지 풍수지리의 정석을 따르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요 좀 산다는 집에서 공통적으로 해둔 인테리어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꼭 따라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자 되십시오 첫 번째, 현관에 종이 걸려있다 사업이 잘 풀리고 자식이 부귀용화를 누리는 집은 종을 1년 내내 걸어둡니다 종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흉한 기운을 정화하기 때문인데요 꼭 비싼 종을 걸어둬야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렴한 것 한 개짜리도 좋고 부엉이나 거북이 모양이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기본적으로 부잣집은 깨끗합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안 보일 정도예요 신발장에 신발을 다 넣어두니까요 그러니까 종을 다시기 전에 일단 청소부터 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종을 사서 잡동사니만 추가하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거실 커튼이 얕고 단순하다 무거운 것,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한 것 이러한 커튼을 쓰는 집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창가는요 현관문을 제외하고 집 안으로 번영의 기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물론 창가도 창가 나름이고 커튼이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실인데요 침실에는 안마 커튼처럼 두께가 있고 무거운 것을 쓰셔도 괜찮지만요 거실은 재물과 명예를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거실 창가만큼은 얕고 단순한 커튼을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변기 뚜껑은 닫아둔다 너무 단순해서 놀라셨지요? 아주 간단하지만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쓰지 않는 변기 뚜껑은 열어두게 되면 문도 휩쓸려 내려가게 되거든요 특히 재물운이 함께 사라지게 되니까요 물을 내리기 전에는 꼭 뚜껑을 항상 닫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변기 뚜껑을 닫아두시면 집안의 안정이 깃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이 걸려있다 비싼 그림이든 싼 그림이든 손주가 그린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은 해바라기, 목단, 산소화 같은 것이 좋고요 인물화나 추상화는 최악입니다 친구들 사진이나 얼굴은 상관이 없는데요 가족이 아닌 남의 얼굴, 예술로 그린 추상화는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또 풍수 그림은 이치를 잘 맞추면 강한 재물운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가장 좋은 이치는 현관에서 들어와 거실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거실복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집안으로 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풍수 그림을 두면 금전운을 발복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집안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업장은 조금 다릅니다 식당이면 물과 풀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요 꽃 중에서도 허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은 소규모로 작은 가게를 많이 여시는데요 무인점포, 꽃가게, 네일샵 같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선방과 유리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운이 함께 손님이 북적북적 모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송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